난 피깍 끼는거 보고있었어 델포있어 인지어 보센서 한번 해보자 이거 칸 6렘 먼저 시켜가지고 좀 힘들거든 와드져봐 와드져봐 어떻게든 따야돼 이거 어떻게든 따야돼 무조건 따야돼 이거 레오나까지 따야돼 진짜 이거 좋았어 깔끔형 아 홀려야돼 지금 이거 아니 야 이 씨발 일루와 일루와 개새끼야 일루와 가게요 일루와 씨발야마 이거 지면 말도 안돼 진짜 이거 지면 아니 이게 말이나 뭔일이오 야 이게 씨발 지는거 야 미쳤어 뭔소리여 지진나 야 이게 저 이게 이게 진다고 야 이게 진다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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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호프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뭐여 이거 아 뭔 딜이오 아 그여다이브 당해 아 존나 빡치네 진짜 아 존나 빡치네 진짜 아 뭔 딜이오 낙utar abi 에그 야 네 Vo Had 야야야 데디디디디디디 wom 데디디디디디딕 잡아 와봐 이 ㅅㅂ 아이 빨리 질 수 없어 나 알바 빠져왔어 여기까지 아 게임 많이 비어졌어 지금 많이 따라왔어 아이고 또 감사해요 야 간다 간다 해 천천히 천천히 어 여기 가겨 가겨 야 손길이요 어니 좀 웃어보여 아 손길이요 들어가 들어가 야 ㅅㅂ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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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우리 피오라 오고 있어 인지현 쿠브킥까지 죽여버려 왜 죽여 죽여 왜왜 야 이겼어 탑 탑 탑 탑 대투도 170이요 아 190이요 거의 10 존나 커 아 방풀 시발 진짜 한번 한번 이거 안될거 같은데 아 몰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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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위의 차 미드위센터의 투ijn 어? 어???? 어 비오라까지 쉬발라 이런거 홀바 Rica reach 도망갔어 ipts assumption imagine 멘탈 터진거같은디 이거이거이거 뭐예요 아 씨발 아 아 어 뭐야 아 뭐야 아 이게 안다 아 아 그거 집중하지 랭가 뭐시오 나 태리있어 궁 열어 열어 빵테 아니 방금 열었어야 돼 아 늦었어 이거 아 이러면 안돼 나쁘지않어 아 랭가 인지어 랭가 인지어 랭가 인지어 잘 자랐어 잘 자랐어 어 물렸어 물렸어 어디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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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어 인지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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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대박이야 이겼어 이겼어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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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민지여 이거 뺏으면 가는겨 이거 미쳤어 이거 조심해 조심해 때려! 아니 아니 이러면 야수호 파밍하다가 왔어 야수호 파밍하라고 그렇지 먹었어야 되는데 방금 야수호 파밍하고 있어 뭐하는 새키여 피오라 따르는 각이여 피오라 따르는 각이여 아니 빵티용 불쓰라니까 이 새키 잡아 어떻게든 불술쓰는 잡아야되여 가르쳐 조심해 조심해 뭐해 아니 방풀 씨발 이거 방풀 인정해야되요 아니 이거 방풀 인정해야되요 이거 내가 왜그러지나는데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근데 그거는 방풀이여 이거는 아니 방풀 아니여 이거 아니 내가 지나간데 어떻게 아는디 아니 나도 알아보니 아 이거 내가 지나간데 어떻게 알아 전판 존나 개국사덩 이번판은 존나 열심히 해버리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